네 안녕하십니까 고성들이 너무너무너무너무 많으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성들이 많으셨죠 실패지식 데이터베이스 해외 실패 사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폭우의 역량에 의한 터랑 장치 반응기의 출구 배관 프렌지 부분으로부터의 누설 및 화재 이런 내용인데 한번 내용 볼까요 요거는 약창정연 교수님 연구소 박사님 전천창삼 동경대학 교수님이 지은 차례구요 대표도 보면 수소가 누설됐다는 h2가 됐는데 98년도 자료고요 카나카와현이고 제유소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유소 내용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사례계에 보시면 폭우시에 상부 플랫폼의 레인홀과 빗물을 빗물 구멍이죠 빗물이 새도록 하는 레인홀로부터 낙하된 대략의 우수가 하부의 보온제 불량 부분으로부터 고온 플랜지 근처로 보온되어 있는데 고온 배관에 그 사이로 물이 들어간 거죠 우수와 빗물이요 플랜지와 볼트의 냉각수칙의 차이에서 고온 플랜지로부터 가스노슬이 발생되었습니다 집중호라고 생각지도 못한 자연현상에 의한 화재였구요 낙내나 지진 등 자연현상의 방제상의 위험도처로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건설 말기에 자세한 지시 미스와 온전시의 판검에 부적합 보온제 판검 하잖아요 누룩한 것이 참여 원인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계열을 말씀하고 있고요 현황보시면 폭우시에 경유타랑장치의 반응탑 출구측 배관 플랜지 부근에 본 하부에 우수가 침입한 결과 플랜지로부터 수소 또는 미스트상의 경유가 누설되어 화재가 발생되었다 프로세스 제조 반응 단위공정은 반응이고 수소와 타랑이고 수소와 경유가 관련되고 누설나 화재가 됐습니다 경과를 보시면 첫번째 재발생 수 시간 전에 집중호우가 있었고요 레인 커브와 보온 반검의 사이로 다량의 물이 운입되었습니다 그 후 수소와 경유가 누설나 착화되었다는 거죠 원인을 봤더니 우수의 유입으로 연결부의 프랜지와 볼트가 냉각수칙 되었는데 열역량과 프로세스 온도 역량의 크기의 주정으로부터 볼트 쪽이 수축되었다는 거죠 플랜지보다 볼트가 수축되었고 그래서 플랜지가 체결 증가 볼트가 더 줄어드니까 체결이 더 많이 늘어나가지고 더 과체결이 된거죠 체결력이 링가스켓에 집중돼서 소성 변형되고 링가스켓 C1 성능이 저하되고 너무 과하게 체결되버리니까 볼트가 수축되면서요 자유소병도 예측이 되었고요 1. 당의 프랜지 주변으로의 우수 유입 방지 대책을 실시하고 동종 환경의 부위를 점검 대책을 실시하고 플랜지의 체길력의 관리를 수정하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식콜을 보시면 플랜트의 안전대책에서는요 폭우와 기온 등 기후조건 지진 낙래 등의 위험 자인현상도 전제로 안전대책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식콜가 되었고 배경을 보시면 건설 담당자의 상상력의 계류와 운전시의 판금 부족합의 누락이 중첩되었다 폭우에 의한 물의 유입을 제책하지 못했다는 거죠 플랫폼의 레인홀은요 건설의 최종 단계에서 신장을 보면서 장소를 실시하는데 이에 대해 운전에 들어갔을 때의 이미지를 포착하지 못했다 또한 완성 후 7년이 경과된 장치인 것을 생각하면 운전시의 주의력 부족도 요인이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레인홀이라는 것은 옥행의 장치에 있어서 바닥에 우수가 고이지 않도록 2층 이상의 바닥에 과공한 구멍 조그만한 구멍을 소공을 마른다는 게 있죠 후 1단 장치 건설에서는요 밸브 위치와 플랫폼의 홀의 위치까지 신경을 쓰지 못한 경우 있다 트러블이 있고 나서 고온부에 위에 플렌즈와 벤트밸브를 수치한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후 1단을 적었고요 사망자는 없었고 보상도 없었고요 물적 피해는 압력계 배관 보온체 소손 약 10만 엔 정도 소방층에 의한 이렇게 해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빗물이 침입으로 인해서 갑자기 볼트가 수축되면서 플렌즈가 과하게 체결되면서 링이 파손된 그런 사례 이런 것도 하나의 미리 좀 우리가 예상하고 대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온제도 잘 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